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면에 꽉 찬, 아주 제 앵글에 꽉 차있는 제인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G&G DMR 버전의 전동건이죠. TR80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은 H&C 소프트로부터 영상 촬영의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촬영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하지만 제품에 대한 제가 좋았던 점, 나쁜 점은 제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G&G사의 TR8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먼저 개봉하기에 앞서서 박스는 G&G 특유의 컬러풀한 박스 아주 깁니다. 생각보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스펙을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총의 길이가 스톡을 다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1미터가 넘어가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는 빨리 개봉을 해서 제품을 올려두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개봉했습니다. 총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지금 제 카메라 앵글에도 다 안 들어올 정도로 꽉 차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제품에 소개 앞서서 이 G&G TR80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DMR, DMR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서 지정사수 소총이라고 하는 라이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스나이퍼들은 스나이퍼 라이플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죠. 하지만 스나이퍼보다는 조금 더 짧고 짧다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스나이퍼와 돌격 소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4A1 뒤에 있는 이런 소총들 있죠. K2-1C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총의 사이에 있는 라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전에서는 전방 돌격하는 돌격 부대의 뒤쪽에서 장거리, 중장거리, 장거리까지라는 중거리 정도의 적들과 교전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 CQB 스콥이라든지 고배율 스코프를 장착을 해서 앞선에서 전투를 하는 우리 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소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대만에 있는 GNG사에서 출시를 한 전동건이고요. 실제로 상당히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부터 한번 쭉 들여다보면 상당히 긴 핸드가드 M락 타입의 핸드가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벌써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 14인치 이상의 핸드가드 그리고 이게 길이가 한 60cm 이상의 아웃바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피카트니 레일 규격으로 이렇게 피카트니 레일에 여러가지 광학률을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디, 바디는 아쉽게도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총을 들었을 때나 잡았을 때 이게 과연 플라스틱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고 단착만 체결할 상태에서 무게가 3.4kg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광학을 조금 더 장착을 하고 여러가지 데코레이션을 달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의 무게가 4.5kg 정도는 육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톡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MR의 컨셉에 맞게끔 조금 더 특이한 스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AR의 CTR 스톡이라든지 CTM 스톡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아하는 스톡들이 있죠. 그레인 스톡이라든지 그런 스톡은 아니고요. 이 제품은 DMR 소총에 닿게 칡패드가 조절이 가능하고 스톡의 뒷부분을 줄였다 나왔다 스톡 칡패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눌러서 빼면 뺄 수 있는 바이포드 기능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톡을 잡아당겨서 스톡의 길이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톡에는 칡패드 이 턱을 대고 있는 이 칡패드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깨에 대는 이 어깨 패드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뒤쪽에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격을 할 때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바이포드, 모노포드 기능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셀렉터, 셀렉터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오른쪽과 왼쪽에 두 군데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탄창을 릴리즈하는 버튼 역시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그러니까 볼트 캐리어를 담기고 이 뒤쪽에 내리는 이 버튼 있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볼트 캐리어를 장전하는 우리가 실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장전을 하겠죠.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 볼트 캐리어를 늘리지 않은 버튼은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G&G에서 나왔던 전동건들은 우수, 좌수 다 사용하게끔 양쪽 다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왼쪽에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G&G에 MCP-556을 한번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MCP-556과 동일하게 이 장전파, 이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는 빼서 오른쪽에도 장착할 수가 있고 왼쪽에도 장착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른손잡이, 저처럼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이쪽 왼쪽에 장착을 하고 내가 왼손잡이라고 하면 이쪽에 장착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TR-80 같은 경우는 실촌에는 없는 모델, G&G에서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전동건들이 실제로 실촌에는 없는 모델들을 많이 이렇게 게임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지시는 분들은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는 단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증파 유저분들은 이 총을 또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작동 성능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유저들은 상당히 G&G 제품은 대부분 뭘 골라도 기본 이상의 성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런 성능을 기반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SGR-556처럼 이 제품은 G3 스프릿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게 되면 상부와 하부가 기어박스가 분리가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 ICS라든지 아니면 GBLS사에서 만들었던 다섯 시스템이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G&G에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스프릿 기어박스를 채택을 해서 작동성까지 끌어올려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3에 스프릿 기어박스를 채택하고 있고 아쉬운 점은 회로가 버전2 회로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MCP-556 이전에 리뷰를 했던 SGR-556에 보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그전에 SGR-556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거 간격 조정이라든지 프리코킹이라든지 또는 단발, 연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DMR 컨셉을 가졌다고 했죠. 셀렉터를 보시면 안전과 단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연사 기능이 없어요. DMR 역시 우리가 대부분의 DMR용 소총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단발과 안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 단발씩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참고를 하고 그 점의 컨셉에 맞게끔 단발만 가능한 모델로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서바이블 게임을 하다 보면 이 DMR, 탄소기 기존의 라이플보다 조금 더 높은 DMR 유저들이 탄수 제한을 걸고 게임에 참가할 때 연사를 사용 못하고 단발만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오로지 단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탄창 삽입구는 넥웰이 장착된 것처럼 이렇게 특유의 입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MR 7.62mm 탄을 사용하는 DMR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봉된 탄창, 철제 미드캡 탄창이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탄창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DMR 컨셉에 맞게끔 탄창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탄창 같은 경우는 총 45발들이 탄창이에요. 그래서 노발 탄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제 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4 탄창이라든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4 탄창이 있죠. M4 탄창,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7.62mm 컨셉이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창의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M4 스타일의 탄창은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GNG에서 나오는 전용 탄창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탄창의 앞쪽에는 탄 밀대가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어서 잔탄 기능, 그러니까 탄이 남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볼트 스탑 기능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을 다 사격을 하게 되면은 사격이 끝나고 볼트 스탑이 걸리게 돼요. 더 이상 작동이 안 하겠죠. 탄이 없을 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탄창을 뽑아보면은 이 탄 밀대가 위로 다 올라가서 챔버 안에까지 탄창을 밀어주기 때문에 비비탄을 밀어주기 때문에 잔탄이 남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쳤는데 종종 한두 발씩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불량이 아니니까 그 정도의 트러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내장하고 있는 모터는 25,000rpm 고토크 모터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탄속이 아마 300 초반대 스프링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0.2g 탕 기준으로 320fps 대만 기준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G&G 제품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 버전과 그 외 나라의 버전 그래서 외국의 판례 사례를 보면 한 380에서 420 정도까지 스프링을 올려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무방 없는 성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요. 스프링을 교체를 하려면 상하부 테이크 다이온을 해서 뒤쪽에서 나사만 하나 살짝 돌리게 되면 스프링이 바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교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CQB 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 KRC 사이트가 이렇게 나이츠 사이트가 마이크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G&G 특유의 이 사이트는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만 따로 구매를 해서 제 다른 총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면 쪽에 슬링 고리가 하나가 있고 스틱 쪽에 슬링 고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QD 스톡 슬링 고리가 가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스톡을 슬링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녀도 되겠죠. 게임을 할 때. 그리고 이 제품 상당히 길이가 길다라고 했죠. 이렇게 스톡을 뽑은 상태에서 이 정도 뽑게 되면 거의 1m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 케이스에 넣기 힘들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제품 앞서 빨리 설명 안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톡이 접이식 스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접게 되면 스톡이 이렇게 딱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우리가 흔히 게임이 많이 쓰는 M4 사이즈 정도의 길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톡을 접었을 때 또 하나 좋은 점이 요즘 GNG 사이트들은 이 스톡을 접었을 때 이쪽 뒤쪽의 회로를 배선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옛날 장비들은. 그래서 스톡을 접었다 펼 때 이 배선 씹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GNG에서는 이 배선을 이 안쪽으로 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장착하는 부분. 배터리는 이 양쪽에 있는 스톡 칙 패드 이 부분. 이 패드의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열게 되면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 퓨즈가 하나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아 잭으로 기본 배선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배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 조그만한 스틱형 배터리만 장착이 가능한 점 그리고 배터리의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껍게 되면 이 덮개가 안 덮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터리 선택을 할 때 그 점은 사이즈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다 넣고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달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총을 가지고 실내 레인지에 가서 사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DMR이니까 DMR만큼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먼 거리의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조준경을 하나 달았습니다. 조준경을 달았고 0점 조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조준을 해서 한번 테스트 사격 한번 더 해볼게요. 거리는 약 25m 정도 돼요. 1점 조절은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거치 사격을 할 거예요.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치 사격을 할 거고 이게 워낙 총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들고 찍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사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이는데 이게 조준경이 1 곱하기 4배거든요. 조준경이 안 되겠다. 오 현실 거짓이다. 가방을 하나 올려야 되죠. 가방도 지금 푹 꺼지는데 이게 자 쌓아볼게요. 화려! 가방도 양이 좀 더 섹시하는 것 세 번지 깜짝이야. 알았다. 아뇨. 이쁘고. 여전히 예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이렇게. 그리고 네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이게 좀 하탄이 나더라고요. 하탄이 나면서 약간 좌측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하탄이 나면서 좌측으로 좀 쏠렸어요. 계속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탑에서는 제가 살짝 오고조준을 해봤는데 살짝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테스트 해가지고 0점을 잡고 나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역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순정 상태에 제가 홉업 챔버, 홉업 고무, 이너바렐 다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이게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475mm짜리 아주 긴 이너바렐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 이상의 괜찮은 집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 15m 정도 거리에서는 보통 가로 세로 한 7.5cm짜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요런 사이즈 안에 웬만큼 다 박히고 뭐 세팅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너바렐의 홉업 고무 교체 없이도 충분히 한 3, 4cm 안에 있는 요 정도 500원짜리 동전 요 정도의 집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m, 30m 정도 되는 거리도 제가 테스트했던 철제 사각판이 한 요 정도 돼요. 한 가로 지름이 한 10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0cm 정도 되는 이 지름 안에 다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집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거는 요렇게 들고 사격을 했거든요. 요렇게 한 거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 대만의 GNG라는 회사 제가 항상 요즘 구독자 분들께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게임용 전동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소장용 전동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마루이사의 전동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불과 2, 3년 전부터 이 대만의 GNG 업체가 뚫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요즘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GNG가 마루이를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루이가 뒤늦게 이제 회로를 탑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 한국에 있는 게이머 탄소 기준으로 GNG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박스에 까서 바로 게임을 참가를 하더라도 아주 준수한 아주 어느 정도 튜닝을 한 성능을 내는 총 만큼의 기본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용 전동건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저는 서슴치 않고 GNG 전동건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GNG에서 출시하는 G3 기어박스라든지 아니면 버전2, 버전1보다는 버전2가 훨씬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버전2 이상의 기어박스를 채택한 전동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GNG사의 TR80 국내에 판매가가 한 89만원 정도 해요.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에 책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만큼의 좋은 성능을 내는 아주 괜찮은 전동건이면 틀림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